여러분에게 14년이란 시간은 어떤 느낌인가요? 우유배달을 하며 음악활동을 하다 제주에 이주한 가수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조성일 땀과 눈물로 긴긴 시간을 견디며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가수 노래패의 꽃다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보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 진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창업화에 물들지 않은 인디특집 그 두 번째 시간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음악소리 조성일 스페셜 콘서트 반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